またエピザ ビ 平 1 3 맞을 줄 몰랐는데? 오! 에이! 퓨리! 안녕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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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음 봐! 허허! 와우! 죽는 피이네! 데미지가 세져갖고! 죽는구나! 에?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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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터 미안합니다 미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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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Q. K. O Q. Roud 3 Q. ROUTINE Q. ROUTINE 우와 야 좋다 오 안았네 안 돼 그치! 쁘리즈 브로 워낙 워낙 어? 어허어허 어허어? 간식인가 보다 어휴 흘렸잖아 흘렸는데 왜 막아지냐 아니 나 흘렸는데 이렇게 된다고 오우야 우와 뭐야 오예 나왔네 오우 상해다 죄송해요 어 상해다 아 나이스 아 몰랐는데 폭탄이였네 대본이겠구나 우와 우와 이득이 많이 크네 아 큰일 났어요 아아 펌팩트 한때도 못쳤나 왜 따라와 어 왜? 야 이득 어어 아 미스 바로 스크리어 하면 되게 안 맞네 짧아서 아 아 야 왜 이렇게 반응이 우왕 킥옷 아 와라 컨버 오 형님 아 왜 이렇게 싹싹싹 밀리노 어 스트레이트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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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형님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이버릴 내가 이겨야 그런데 으하 툭툭 담반돈 와우 아아! 방어! 렉이 좀 걸리네 오오 다행이다 생각보다 머네 나이스 아 렉봐 뭐 부러지는 소리가 난데 뭐야 어 에이씨 아 왜 기졌네 마가스 비었잖아 어 렉봐 아 아 아 실내 헷갈리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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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막타가 상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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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우 잘 잡았다 오우 오우 가아쉬 오우 에에에헤 오우 컴보 stages – – 이런 아이고 우와 뭐야 뭐야 방금 뭐야 커킥이야? 나갔으면 내가 진 것 같은데? 아씨 될 줄 몰랐어 지성해요 따라오노 에이 뭐야 이 게임 아아 예이 라운드 3 파이트 으흠흠 바보야 이겼으면 안 돼요 아아 아아 레그 뭐야 뭐야 왓더 헬 오 오 윤다원 잠시만 잠시만 아아 레그 형님 죄송해요 망할 줄 몰랐어요 오 오 오 오 잘 먹네 오 땡 땡큐 땡큐 브라더 으흠 원하다 호호우야 오우 닥 적없었니 탁 탁 노 너밤 탁 탁 탁 탁 탁 탁 아 들개 꼬아지 여기 정축으로 떨줄 몰랐네 lotta no thank you thank you jeez 위험했다 Vulva 됐으면 죽었을텐데 오예 어 왜 왜 왜 왜 왜 왜....?? 이럴 내 EWGF? 아아아아 형 좀 끌고 싶어 아이위ㅇㅇㅇㅇ 아우 아아 아아아아악 마이헤드 아 어렵네 끌풍 우어어어 사이키오로케아라 우어어어 반응이 없네 아이씨 뒤로 가나요 나이스 이걸 안앉아 베르세르크라는 만화 주인공인데 요즘 분들은 잘 모를숨 아니 아신다고? 어휴 나라 아니 아니 그만 아파요 앉아 오케 가자 변신 나이스 일어나지 마세요 꿀밤 사뿐하게 주방 스타드머 주고 어 형님 이걸 막으시네요 인가민가 했을텐데 안네 어 형 형 형 어 형 오케이 아 잠굴렀다 가자 하나 둘 앉으면 죽어요 하아 저걸 알았네 사기 사기 나이스 야 이걸 참아? 진짜 부처님인가 진짜 부처님인가? 어 형 우와 가자 형 자 레드 쓸건가요? 레이저 오케이 더듬이로 파회 이건 누가 봐도 나락 아니었을까? 이건 누가 봐도 나락 아니었을까? 거츠 미시마 내가 발음하기가 좀 이상한데? 영어는 거츠구나 일본사람들이 GUT를 가츠로 발음해서 가춘줄 알았네 거츠구나 하하 뭐야 비걸? 어휴 오케이 가자 야 뭐해 에잇 모르겠다 스트리트 파이터 어휴 저러고 있어 너 초풍 맞으면 어떻게 하실라고 형님 죄송합니다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니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 형 그만 드디어 앉았다 아 축이 틀려 그냥 녹아버렸네 그냥 녹아버렸네 왜 쟤 같이 맞아 어 뭐임 뭐임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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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 정체물명의 래그 형 형 저거 때리게 해주세요 안앉아 안앉아 어 초풍쓸껄 아아 초풍쓸껄 이득일때 초풍합쓸껄 까비 뭐 뭐야 이사람 와 어떻게 알았노 지성 어 에잇 에잇 아니 형님 나랑만 맞기로 결심하셨나요 Ев stands 뭐 럭 이사람 오카이보하에서 게임을 airplanes 해서 아 럭 봐 아이씨 하하이씨 미치겠네 와 이거라 안좋아? 형 형 형 형 그만 아니 내가 이득인데 자꾸 개기시네 저분 우종이 무섭지않아? 내가 이득이라 아니 내가 이득이라구 완전 있네 그만 무섭지않아? 무섭지않아? 와아 너무 잘찼네 당해다 아 따라오 아아 저기요 아아 투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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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좀 해 아아 자꾸 내주면 안되는데 두 아 대시가 왜 이렇게 안 돼 형님 진짜 안키게만 집중하기로 하셨나요 예스 와 와 아이헤이 아이고 아 안돼요 야 야 와 두대 어거지로 맞나 이씨 에잇 으 유리 와 잘들인다 으 으 음 으 으 으 으 으 오케이 띠우 아하 아하 장대가 이득이구나 야 이게 맞는데 야 이거 안 썼어요 억울합니다 이거 안 썼어요 허지만 어쩔 수 없다 동신주의 운명인 것을 뭐 헥을 치네 와 현명하다 안한다 아하 행님 뭐야 이 게임 어떻게 안될까요 헤헤 소리 너무 크게 질렀다 죄송합니다 헤헤 운수 좋은 날 뭐 이런거 아닐까요 카자 캐릭이 좀 뭐랄까 럭키 캐릭 같은거라 오늘의 운수 캐릭 아유 개아프네 언제까지 안주실건가요 아야 아야 와 이분 오케이 그런 스타일이군 오케이 그만 아 뭐야 아니 원 원 투 했어 아니 이씨 원 원 투 했는데 왜 원 원 나가고 심중히 나갔죠 technological 아 어 예. 맞아요 데빌리랑 똑같이 저기 변신을 해야 레이저가 나가고 상처에는 안 GamNo 망했다 빠리 아프네 아아 이번판 안되네 변신하면 쉽게 말하면 그냥 그냥 인간이고요 변신하면 광전사가 되어버려요 아야야야야 반짝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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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을 보내고 홍보 다 때리고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천천히 깜짝이야 깜짝 놀랬네 너무 멋있게 하네 응 응 응 응 응 어후씨 같이 맞네 이제 오케이 어 테레기스 나이스 누하면 여기다 할 수 있을거 같애 이런бу ji 94 어후야 오케 에이 에이 야 아니 앉아다라고 했었는데 그냥 앉아있네 아 너무 뻔했나 뒤에 벽 있어갖고 까비 못하질 줄 알았는데 아 어떻게 이기지 아 그 기술이 있구나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좌종은 진짜 머리가 깨져도 안갈리네 아 이거 어 형 앉았지 앉았지 이거 앉아 와이어 아 아 오 좋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막았잖아 아 왜 이렇게 포즈가 안되냐 으음 오 이겼다 어떻게 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grazing 중 어떻게 할까 왜 오 왜 맞아 아니 아니 왜 자꾸 2타 연속으로 맞는거지 가득 당기고 있었는데 뭐어? 합이 안맞네 오케이 터렉이 나이스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상 맞지 말자 아 늦었어 와 와 안걸리네 왜 어우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다 반응이 내가 한 박자 늦었는데 다행히 다 맞았어 아 근데 귀엽거든요 허칭을 보고했는데 야 그렇게 오래 앉아있는다고요? 잘해야 돼 우와 모른다 아직 야 이거 피할 생각을 하네 우와 멋있다 아잉 떨었다 기다렸죠 대시 이슈 여기서 해야 돼 와 어떡하지 막았잖아 나이스 저거 보내고 우종 우종 터렉 야이씨 자꾸 이득일때 왜 이렇게 이겨요 아 벽 갈거 같은데 아 벽 갈거 같은데 죽어요? 저게 버릇이구나 이득이 되게 있는게 이야 두개 죽어버리네요 벽까지 가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아 진짜 오케이 이번엔 이득에 개겨도 돼 어 이번에는 상대가 우종일 때 개겨서도 맞아주고 다음 심리를 보는데 오 오 아니 오 다행이다 오 안다행이다 으악 행복잡기 오 아 아 아 저거 저거로 가야돼 어 뭐 뭐야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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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필수가 많은데 다 못 캐서 다행이다 뭐 뭐 뭐 야 일탈을 피하노 으응 아 어 아 으악 으아 으아 아 원점인데 포탄 맞아가지고 원점인데 진짜 왜 이렇게 기니 나 지배가 나갔었는데 지배가 나갔네 이거지 아몰랑 티비 아몰랑 티비 뭐해 너 아몰랑 나락 티비 아몰랑 나락 티비 아 죄송합니다 오 막았다 어떻게 막았노 고집 뭐임 응자 테일을 하는데 다 막혀 갑자기 33핑이 되어버렸네 형님 죄송해요 아 허친줄 알았어요 아어우 너무 센거 맞았쓰 아 왜왜왜왜 폭풍했는데 기원 나가서 벽광 대는 슬픔 어 땡써 팔로우 아..아..아..아..어떻카소.. 가자! 오예 아몰랑TV 뭐! 오! 게이이 나이스 흐어어어 운 좋았어 연 아아아아 와 잘 먹는다 흐 아이씨 으어어어 원장 제발 좀 아이씨 어 online 흠 안달 그래 와 오우 아우 힘들어 같은 일본인데 왜 이렇게 걸리지 폭탄전 한번만 더 하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끊기네요 저 가주세요 오 쉿 어우야 어씨 왜 맞아 다리 짱짱 뭐야 어쨌든 맞췄다 와 대박 나이스 아따 어렵네 원 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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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예상했고 아 잠깐만 아 왜 또 마지막이야 아 아 씨 오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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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 다행 나이스 나이스 콕 꼭 가져오고 싶습니다 어 야 야 아니 뭐야 오로 걸린거잖아 아 아 아 고고 와 오 나이스 마지막에 앉았네 좌정 한 번 남았다가 어? 어떻게 바로 GG가 되죠 이거? 지금 하신게 혹시 날라바님은 아니죠? 일본 유저였는데 거의 안 나왔다가 후회가 날라 더 더 늦어낸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